이제 아침에 물회를 해서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구 나 이거 나중에 안하고 나 기초를 다 먹으리라 이래가서 잡수있어 날개가 피나 놓으면 이게 이뻐 참 피나 놓으면 에이씨 안필나는 것보다 기분이 좋아 안필요 작아 안필요 내가 안필요 그래 그래 살아있으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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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피미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? 이게 어렵게 네 이만원만 주고 가져가서 이러면 1kg 반이나 된다 식은 잡수는데 가면 해가 좀 더 끝나가야 예 이거 두세요 이거는 뭐예요? 찬 가제미 가제미 어느 집에 가실나? 언제 소개시켜주세요 오늘 아침에 이걸 가지고 해를 물에선 해소 맛있다고 햄 햄 오늘 아침에 이걸 가지고 물에선 해줬다 맛있다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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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고춧가루 날개가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쌀가루 밀가루 사과 치즈 소금 사과 빈산도 식용유 파 파 치즈 파 치즈 다 낚시로 잡은 거에요? 응, 낚시로 잡은 거에요 양파, 고기, ов구, 솥이, 양파를 지욱둑으로 씻어 줄게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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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생크림 고추장 고추장 고추 Quehlog 고춧가루 고춧가루 전에도 빛이 잘 안들어갈게요 계란 그릇에 계란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기를 부어 고기를 소금 고기를 볶아줍니다 고기를 낼 수 있습니다 고기 고기를 끓여줍니다 고기를 끓여줍니다 고기를 끓여줍니다 고기를 끓여줍니다 .. .. 소금. 빛. 빛이 뽀뽀라져서. 맥주 옥수수 올릴 마늘 백불닭 생크림은 생크림은 식당에 아, 이렇게 할 때 살지죠. 우리가 가리면 양념이 가려니까. 이거 4만원으로 썼는데 이까지 한 번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번만 더 먹으면... 살 빼고, 여별 다 먹으면... 고추장 고춧가루 소금 소금 네, 우리한테 한번 더 먹을게요. 오늘 더 맛나요? 좀 더 시원하나? 음! 밑에다... 맛있겠다